지난 11월 26일 우리 회사와 나주시 노인요양원은 실버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정보 측정을 위한 헬스케어 밴드 지급 및 요양원 내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, 건강정보 수집 후 노인요양원 근무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, 관련 서비스를 위한 요양원 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이 있습니다. 본 협약으로 보호자가 사전 동의한 입소자에게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의 협약으로 개발된 의료전문밴드인 헬스케어 밴드가 제공되며 수집된 체온, 심박수, 위치정보, 산소포화도 등의 건강정보는 전력통신망을 통해 간호사 및 요양사,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. 근본에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요양원 근무자에게는 간호 및 요양 업무의 경감을 보호자에게는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